1월 9일 문학채널 뉴스입니다. 김부주 시인의 주옥같은 시가 세 번째 음반으로 선부입니다. 김부주 시인은 이번 음반에 국내 정상급 신앙송가 10명의 목소리로 신작시 10편을 묶었다며 오는 3월 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세 번째 음반 발매 기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를 열고 이날 참석자들에게 우선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부주 시인은 이날 수익금 전액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